청주시 불교연합 합창제 여러분 가슴에도 진한 감동으로 자리하셨으리라 생각되고요. 이제 마지막 무대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합창단 단원들이 함께 나와서 연합 합창으로 그리고 객석에 계신 우리 관객 여러분도 함께 꾸며주시며 모두 한 목소리로 그야말로 다시 하나 되는 한자리를 마련하면서 우리 다같이 우리 함께 부를 노래는 사랑으로입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 아시죠?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우리 연합합창단과 우리 강북 여러분 모두가 같이 나누는 한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3회 청주시 불교연합합창제 마지막 무대는 다같이 부르는 노래 우리 연합합창단 지휘회는 민병용 지휘자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시 하나 되는 한자리 우리 한복소리로 우리 다음 4회 공연에도 멋진 합창제로 다시 찾아뵙길 기원하면서 여러분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부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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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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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